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스트리머 리하린입니다 오랜만에 토타월로 또 방송을 진행하는데 제가 모드를 또 갔다 왔지요 바로 그거는 고구려 모드입니다 이외에 3개의 모드가 다 추가가 됐는데 버그 패치랑 아이템 사기 그리고 그리고 고용 스케일 모드 이렇게 3개가 추가로 넣어서 지금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고구려 모드는 참고로 네이버 토타월 카펜 형분 중에 한 명이 고구려를 공손찬 팩션을 덧씨려서 고구려 팩션으로 만드는 모드인데 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게 좀 여러가지로 있을건데 그걸 직접 보게 될겁니다 자 이렇게 따로 나와있죠 현재 지금 고구려 쪽 어디 고구려의 인물로 이렇게 두 명이 나왔는데 추가로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추가로 더 등장을 할거니 그거는 아마 찾아보시면 알게 될겁니다 자 일단 을파수를 경제 담당관으로 임명을 해두고 자 행정관을 임명하고 환영합니다 주군이시여 일단 스킬을 찍어줍시다 네 주군 이 과정을 꼭 손님의 빛이 도착하기도 하고 이제 더는 이곳을 주군으로 자 이제 더욱 손님의 빛이 도착하기도 하고 더욱 손님의 빛이 도착하기도 하고 수술하여 왜냐하면 저항이 도착하기도 하고 이곳에 꼭 손님의 빛이 도착하기도 하고 권위 앞에 굽히지 않는 자, 끝내 부러지리라 자, 이렇게 말이죠 자, 일단은 고구려는, 아 참고로 원래 주인인 공손차는 현재 지금 원소 휘하로 들어갔고 조자룡의 경우에는 유비로, 유비에게 들어간 상태입니다 변화라는 혼돈에 저항하라, 자비는 없다 자, 일단은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죠 서왕이 일단은 먼저 독립을 했네요 조화에 맞서는 자에겐 파멸뿐이다 내가 도착했다고 알려라 자, 지금 원소 오버 팩션이 되었죠 그런데 정작 아들은 우리한테 있답니다 아빠가 아들을 버리고 갔어 아빠가 아들을 버리고 갔어 다들 모여라, 너희의 주군이 돌아왔다 휴전을 받아들이고, 우릴 단호한 거절이라 그리고 아까 전에 공손도는, 아 공손도 잡긴 잡았는데 사라졌나거든요 명을 내려 주십시오 원기가 회복되었구나 자, 이렇게 해서 저기 오게끔 유도를 하고 안 돼 법으로 통치하리라 자, 확연 임무를 일단은 오늘 봅시다 불가능하다 전쟁으로 불가능하다 수많은 병사를 한 명처럼 운용해야 한다 자, 다행히도 하나는 없애버렸네요 자, 다행히도 하나는 없애버렸네요 평화를 기원하며 전쟁을 내가 도착했다고 알려라 제가 은하옵니다, 주군 다들 모여라 너희의 주군이 돌아왔다 시낮 restaurants 흠 동의를 위하여 목표는 분명하다 집중하다 평화로 향하는 길 맑은 거울과 같이 빛난다 자, 이렇게 해 뒉시다 지금 내가 병력을 따로 안만두는 건가 너 빨리빨리 날 죽이려고 한다 신녀의 조언 요동전벌 첫 전투에 대승을 한 이후 기쁜밤 모두가 승리치 있을 때 고국천왕의 숙소로 어느 연인이 잔입해 들어왔습니다 놀란 고국천왕은 원술의 자객이라 생각했지만 그 연인은 자신은 주몽신을 섬기는 신녀라 소개하고 꿈에서 주몽신이 예언을 내려줬는데 내 자녀의 이름을 담덕, 연계수문, 을지문덕, 소선호 로 개명하여 함께 출청하지 않으면 요동전벌은 큰 실태로 돌아갈 거라고 합니다 고구려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자식의 목숨이 걱정이 되지만 목숨 어디 예언은 따라야 한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지금 어디 여기서 강개톨대용이 유난히 비싼 거는 아마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당연히 얘는 지금 당장은 못써요 아쉽게도 그래서 그나마 값싸게 쓸 수 있는 공장 타입 애들로 쓰는 게 좋겠죠 울분을 터뜨려라 울분을 터뜨려라 하나 되어 진군하라 자 일단은 봅시다 내가 없던 동안 일어났던 소식들을 가져와라 망설이지 않겠다 기본 퇴새로 집에 오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하나 되어 움직여라 그럴 수 없다 운명을 향하려 이 몸을 꺼져라 엄청난 모욕이군 자 아이템 상인 모드 때문에 이렇게 10폰마다 아이템이 오거든요 자 근데 지금은 안 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비싼 것도 있고 사서 좋다고 말하기가 외매한 그런 것도 있고 말이죠 자 다행스럽게도 병력이 지금 이상하게 일부가 없어졌거든요 왜 이상한데 뭐 전염병이라도 걸렸나 진군한 누중에 덕분에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지만 폭격 준비 준비 덕분에 전투 준비 도끼병 주먹 모두 주먹 준비를 해라 가구를 타자 극병대 전속력으로 전속력으로 극병대 준비를 해라 적군의 매복이다 극병대 주먹 극병대 극병대 주먹 장병대 주먹 조심하라 적군이 매복 중이다 전사들아 도끼병 준비 대리기 중 더 빨리 건병 주먹 전비를 해라 고병대 준비 발사 선풍포대 조준 그대로 이동 수하라 지내여 저 ax 전빼 극병대 전빼 모병 연락 한 모병 대기 중 해 조만 미만 전빼 소메 ض 이리와! 범위 오프대! 기마병 준비하라! 빨리! 빨리! 준비! 전투 준비! 그대로 이동! 직결! 우리 동맹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방출하지 마라! 주목! 준비하라! 준비하라! 멈춰! 이! 대략아! 온도를 보여줘라! 니놈은 계속 쓰러질 것이다! 닥치고 죽어라! 극병대! 문노를 보여줘라! 이놈을 기다렸다! 떠드는 것에 힘을 낭비하지 마라! 죽어요! 준비!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뛰어뛰어! 내가 안 됐다! 가자! 죽여! 죽여! 죽여라! 죽여라! 준비해라! 차비를 보이지 마라! 깨! 망설이지 마라! 오! 니놈의 몰락을 기뻐하리라! 인물도 별로인데 말솜씨까지 형편없군! 히! 적들이 도망친다! 그게 잘 안 되잖아! 히! 이리와!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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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 지적 우리는 거의 피해는 잘 안입어서 다행이네요 우리가 승리할 때마다 천하가 안정될 것이다 수많은 병사를 한 명처럼 운용해야 한다 병사에서 쉽게 역할을 건축으로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이사 타임부터 위치에 도착해둔 매우 어차피 쟤는 그냥 신경쓰지 말자 장현이나 아니면 황건적처럼 영지의 자체적인 방해 기능이 있는 녀석이 아니니까 정신기부도 평화로 향하냐 맑은 거울과 같이 빛난다 과감하게 나아가라 역사는 우리 편이다 버시오 그대 말이 맞소 전쟁을 해야 하오 나무가 자라나는 것처럼 정진하리라 전력을 다하는 자가 승리를 거머쥐 도끼병 주목! 도끼병 전투 준비! 회복했던 아군이 발각됐다 달려라! 반길하여! 도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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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각되는 아군이 발각됐다 메복했던 아군이 발각됐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기병대, 도망! 이가 된다! 강수리지 마라! 전풍 푸대! 멈춰! 각오를 타져라!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분도를 보여줘라! 적들을 무너뜨려라! 범을 뽑아라! 범을 뽑아라! 슛 미! 죽여야! 죽이려! 더 빨리! 가자! 범을 투르! 회복했던 아군이 밝았겠다 이렇게 이기는 거죠 우리가 승리할 때마다 천하가 안정될 것이다 강하게 다스리리라 원기가 회복되었구나 내가 도착했다고 알려라 변화라는 혼돈에 저항하라 평화로 향하는 길 맑은 거울과 같이 빛난다 불가능하다 통합이라 불가능하다 흠, 유도상제야, 뭐? 다들 모여라, 너희의 주군이 돌아왔다! 명예롭게! 유도상의 공격이 시작됐다! 닥때문에 단지 한다고 해 주의하려는 건가요? 조이, 미신군이 도전자유가 걸리는 것 같아요. 우라가 또 한다고 해 주의하십니까? 휴전을 받아들이고 은혜도 모르는 데다 생각도 짧군 과연 그런가 전장으로! 법으로 통치하리라! 망설이지 않겠다! 하늘이 굽어 살피신다! 권위가 회복되었다! 환영합니다, 주군이시여 원기가 회복되었구나 우리도 그쪽이 고생하는 건 감히 날 화나게 해 헷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연계소문한테 창을 준다는 걸 계속 까먹네요 내가 도착했다고 알려라 아 맞다, 그러고 다들 모여라 너희의 주분이 돌아왔다 그럴 수 없다 원기가 회복되었구나 조화를 회복하리라 조화를 회복하리라 안 돼 원위를 회복하리라 원위를 회복하리라 넌 왜 그러고 여유고 공개를itous Pepsi That's this 저한테 평화로 향하는 길 맑은 거울과 같이 빛난다 저 아버지 어딜 굳고 전력을 다해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형제여, 오늘 그대와 함께 싸우게 되어 기쁘다오 쥐도 새도 모르게 기어오른 덩굴이 거목을 옥죄 수도 있는 법이지 전력을 다하는 자가 승리를 거머쥐을 것이다! 선풍포대! 때가 되었다! 명령 대기! 거! 주몽! 살! 검을 준비하라! 거! 준비를 해라! 동기병! 주몽! 준비! 병병! 주몽! 장병대! 주몽! 아군을 가져라! 자발을 들어라! 주몽! 기마병! 주몽! 준비! 준비해라! 준비! 준비! 내복했던 아군이 발각됐다! 가! 정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구! 적은 맞으시게 되면 그 유전까지 지친구가 매복했던 아군이 발각됐다! 전투 준비! 온 천하가 니놈의 죽음을 반길 것이다! 모욕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준비해라! 우리 복병이 발각됐다! 법을 틀어라! 돌격! 전비 완료! 음료를 보여주라! 어서 움직여! 매기중! 진영 변경! 돌격! 빨리 가자! 이병들이여! 심장을 도려내주마! 닥치고 죽어라! 뛰어! 달려들어! 놈들이 도망친다! 겁쟁이 같으니! 고병들! 달성! 준비! 아군을 다져라! 주목! 단결하라! 그만해! 전투로! 이빈기! 현잇! 바로 이전에овор이 넘글랜! 조합의 기간이 있습니다! 개군의 위치! 멘트! 일정하자! 이빈기! 이빈기! 왜 이빈기! 침! 정병들! 떠드느라 힘을 낭비하지 말거라. 곧 필요해질 테니. 적장이 죽었다! 상대도 안 되는군! 내가 됐다! 장병! 주먹! 가구를 다져라! 놈들이 도망친다! 겁쟁이 같으니! 장병들! 적장이 죽었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